숙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. 샌드위치 먹방을 시작해볼까요? 잘 보이나요? 아니요, 별로 배가 안고파서 샌드위치 샀어요. 이거 하나 먹고 끝냈냐고. 어두워요? 샌드위치 어떻게 해야 할까? 샌드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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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시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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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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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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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제가 하나에 집중하면 이것저것 많이 못해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등분이 부디 같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는 걸로 하셨죠 이 영상은 더욱더 유명한 사과의 보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더욱더 유명한 사과의 보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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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